나는 남들에게 칭찬 듣기 좋아하고 나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길 원하네 나는 남들에게 인정 받기 좋아하고 나는 남들보다 좋은 곳에 서길 원하네 그러나 주님 허리에 수건을 두루사 내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 흘리사 종이 되셨으니 나도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닮아 모든 이의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주님처럼 아멘 아멘 찬성한 민평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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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주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사 내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 흘리사 종이 되셨으니 나도 종이 돼야 섞이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진 주님 닮아 모든 이의 종이 되여 누군가의 종이 되여 모든 이의 종이 되여 누군가의 종이 되여 주님처럼 난 주님의 종이 되여 주님의 종이 되여